라이트콤 프로3 사용방법 초기 설정 배터리는 4시간 동안 충전 후 사용하십시오. 다만 방폭 버전 배터리는 12시간 동안 충전해야 합니다. 헤드셋 착용시 헤드밴드를 늘려서 착용 후 머리 크기에 맞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왼쪽 귀덮개에 연결된 마이크를 입술 가까이에 붙입니다. 넥밴드형은 머리 뒤로 남겨서 착용합니다. 헬멧 부착형은 귀덮개를 안쪽으로 눌러 귀를 완전히 덮도록 조절합니다. 무전 기능 사용시 마이크를 입술에 밀착시켜야 목소리가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전달됩니다. 제품 사용법 오른쪽 귀덮개의 PTT 기능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켤 때는 오른쪽 귀덮개의 가운데 버튼을 5초 이상 눌러줍니다. 전원 버튼 양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으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줄 때마다 무전기와 블루투스, 그리고 전자 감음 기능 등 다른 설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끌 때에는 전원 버튼을 5초 이상 눌러주십시오. 전원 버튼을 보면서 완성 Vide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